네, 조심하세요. 이쪽으로 가요. 네, 여기 관계가 있어요. 네, 조심하세요.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인터뷰는 할 필요 없다는 것을?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이쪽으로 할게요. 경기도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계신데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 될 것이고요.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낸 거는 예를 들면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. 뭐 그런 어처구니없는 지방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국회는 그런 지방사무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.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. 이거는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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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